이 노랫터 오랜만이다 안녕 히히튜브 친구들 오늘은 3일절 음 제가 전에 주라결도 특별전에서 사왔던 저기 있다 슈퍼 콜로셜 블루 이 친구를 리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 친구를 살펴보고 영화 속에서 배틀했던 인도랩터를 참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인도랩터 피규어 산 거는 다음 주에 택배 온다고 했거든요 오는 대로 인도랩터 히히튜브 구독 꾹 좋아요 꾹꾹 음 제가 처음 만들어 봤던 블루 이상하게 생긴 검은 눈동자 블루 그리고 알파 트레이닝 블루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우 너무 커서 나오지도 않네 음 주라기 월드 월드 슈퍼 콜로셜 블루 슈퍼 콜로셜이 엄청 거대한 이란 뜻이거든요 와 왔다 왔다 크다 이 친구도 입으로 공룡을 잡아 삼킬 수 있는 그런 타입 모션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박스 엄청 큰데 한번 빨리 뜯어볼게요 와 뜯기도 엄청 힘들어요 우와 1,2,3 세 개 파츠로 되어 있는데 조립은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꼬리 부분 다리 파츠도 크 와 이거 너무 크잖아 우와 이 친구도 엄청 커 우리 티라노증이랑 비교를 해보면 티라노가 더 크긴 하네요 와 티라노는 진짜 크다 자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입이 벌려지는데 구멍 있거든요 공룡도 먹을 수 있고 눈알도 먹을 수 있고 토끼도 먹을 수 있고 캐러도 먹을 수 있고 애벌레도 먹을 수 있고 사람 발 그건 안 먹습니다 어쨌든 앞다리는 있어서 요렇게 움직일 수 있구요. 뒷다리도 좀 크다. 요렇게 움직일 수 있고 꼬리 파츠는 살짝 말랑말랑 여기 배 뚜껑을 열면 이 파란색 블루 공룡이 크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블루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인도랩터를 참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 들어와 어요 말로 하세요 안되겠군. 모기를 꺼내야겠어. 살려주세요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. 히튜브 친구들 안녕